하이 구은탁 반갑습니다. 자 벌써 2020년이에요. 2020 우리 수능 독일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지없이 발음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.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가 맞출 수 없을 때 민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. 답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벗겨내라 라고 그랬어요. 자 이런 회화 같은 거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만날까 영어 앞에서 만날까 좋아 라고 했어요. 키노 키노 여기가 이게 단음이냐 장음이다. 여러분들 보세요. 발음이 들어있는 거 같은 발음이지 강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키노 키노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. 강세가 아니에요. 자 여기서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대 문제가 까다롭긴 했어요. 여러분들 보시면 오예요. 오오오오오 자 옵스트 모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체하라든지 음절이 모음 뒤에 두 개 이상 나오면 단음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외인 것들이 있어요. 그게 책 부흐 호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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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츠트 이게 이제 4대 천왕이에요. 의사 아츠트 옵스트 하듯이 이게 긴 거예요. 길잖아요. 호흑슐레 길어요. 그럼 뭐예요. 이제 짧은 거예요. 얘는 짧다는 거예요. 키노 키노. 자 그러니까 우리 짧은 걸 찾아야 되는데 푸아나메 푸아나메 길다.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. 그로스 이건 원래 길거든요. 얘 세 개는 자신이 있어요. 얘는 되게 이제 예외로 많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. 자 모멘트.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자꾸만 이쪽으로 발음을 갖다 길게 그냥 모멘트 그러면 안 돼요. 모멘트. 잠깐만 이 모멘트. 요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. 강세도 되겠지만 얘는 푸아나메. 푸아나메. 우리가 이름이란 말이에요. 성이 아니라. 그랬을 때 정답 2번. 자 얘는 지금 단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강세가 여기서 쓰면 모멘트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외래어는 뒤에 있다는 말에서 모멘트. 모멘트. 모가 짧았다. 아주 그냥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예외적인 장음과 단음.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강세. 이제 강세 여러분들. 보시면 얘가 뷰로. 뷰로. 어느 거냐는 말이에요. 보시면 너 오늘 뭐해? 아바. 자 그는 뭐하니? 아바의 텐 뷰로. 자 얘를 모르시더라도 다른 거 보세요. 여러분들. 얘는 메서. 이렇게 했어요. 메서. 칼이잖아요. 다스 메서. 자 그 다음에 대안. 기본적인 단어는 앞에 온단 말이에요. 외래어 같은 거 제외하고 강세 벌써 두 개 앞에 있죠. 그럼 나머지도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지금 얘가 다르구나라는 거. 그럼 얘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지 않아요. 아바의 텐 뷰로. 이렇게 다 하고 있죠. 근데 우리는 원래 아우토. 포토. 이런 건 다 앞에 있거든요. 뷰로. 뒤에 있어요. 참 예외적인 거예요.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쑥커. 이거 아니죠. 쑥커. 와 세 개 맞췄어요. 설탕이에요. 슈가. 쑥커벅. 자 그 다음에 크비퉁. 크비퉁. 안 돼요. 크비퉁. 그러면 다 앞이잖아요. 얘는 어떻게 된다. 쌀 랏. 이게 아니라 쌀 랏. 쌀 랏. 뒤에 간다는 거예요. 아 이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좀 발음 같고 우리를 약간 헤매게 만들었어요. 쌀 랏. 요 정도 됐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3번부터는 일사철이에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자 보기에서 고른 거다. 레스토랑인가 봐요. 함세하고 낙티쉬. 낙티쉬.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. 그 다음에 디저트 있어요? 그랬더니 네. 우리가 디저트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스크림 있어요. 케이크 있어요. 우리가 닭고기 있어요. 닭고기로 디저트 누가 먹어요? 대식가는 먹을 수 있어요? 그 다음에 슈니즐. 돈까스. 어느 걸까요? 아베잖아요. 아베. 끝이에요. 자 그 다음에 사바. 공통으로 들어가면 요것도 보세요. 자 여러분들 저 회사는 베를린에 있습니다. 우리가 4인동사가 쓸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. 솔직히 바오엔이라는 우리가 능동을 쓰겠어요? 지어졌다면 수동을 썼겠지. 이건 아니란 말이야. 게이트가 회사가 어떻게 가.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루이샤면 아주 그냥 고요하게 진정해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. 그럼 뭐야? 진정해 보이지 않는다? 그랬더니 샌을 쓰면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룩스라이크가 아우스엔 분리동사란 말이지. 얘도 아니란 말이에요. 저 회사가 베를린에서 뭘 봐요? 1, 2, 3번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시츠엠과 트랙트, 트라겐 동사 두 가지인데 트라겐은 있다워도 나오지만 우리가 독해에서도 나오지만 트라겐은 옮기다. 어떤 걸 갖고 있다. 착용하다라는 그런 아주 좀 어려운 동사란 말이죠. 자, 그럼 얘가 원래 브릴레 트라겐은 안경을 착용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그녀에게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야. 너희들이 쓰면 트라겐을 썼지. 자, 저 안경이 그녀에게 잘 아우스테나스의 코 위에 딱 안착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겠죠. 뭐. 세 번째 어려우면 다 스티어, 시츠트 보세요. 저 동물이 앉아있다. 조용히 앉아있지 않는다. 애가 막 이게 약간 이상한가 봐요. 디퓨어마 시츠인 베를린은 뭐가? 디퓨어마, 저 회사가 베를린에 안착되어 있다. 아, 회사가 거기에 놓여있나 보죠. 원래 리겐 동사 쓰잖아요.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원래 시츠엠 동사는 의복이 어울리다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인칭 대명사는 안 써요. 이 의복이 시츠트. 그러면 잘 어울린다. 자, 정답은 여기서 4번 될 거예요. 그렇죠? 놓여있다, 앉아있다. 이렇게. 자, 정답은 이렇게.